안녕하세요. 라이프오프 대표를 맡고 있는 조성돌입니다. 라이프오프 사무총장으로 성계고 있는 장진원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자살내방과 정신건강상당 가이드북 출간을 기념해서 오프닝 세미나로 강의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1년 다시 생명으로라는 주제로 라이프오프 생명 캠페인에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의 기도, 많은 분들의 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준비했던 가이드북을 교회 현장에서 필요한 자살내방과 정신건강에 대한 가이드북을 제작하였고 교회에 배포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오프닝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 이 강의 교제를 어떻게 또 이 책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정신건강 또 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자살내방과 정신건강상당 가이드 이 책을 만드신 또 목적과 의도를 우리 조성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살내방이라고 하는 말이 교회에서 사용된 게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터부시했고 어떻게 보면 좀 숨겨놓고 있었던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목회자들에게 자꾸 자살내방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 현장에서 정신건강 문제로 많은 사람들을 맞다트리는데 이거를 영적으로 풀 문제도 아니고 실제적인 도움을 줘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참 많이 미숙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특히 저희들한테 찾아오시는 분들 우울증이든지 아니면 고황장애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마음의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기본적인 거라도 알고 계셨다면 좀 도움이 됐을 텐데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이번에 이러한 가이드북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정신건강 문제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까지 좀 알고 계시면 아주 얇은 책이지만 상식적인 걸 좀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 부활절을 맞아서 여러 교회들과 개인들이 헌금을 해주셔서 생명헌금으로 저희들에게 힘을 보태주셔서 이 기회에 저희가 수건 사업이었던 가이드북을 출판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책이 나오기까지 우리 라이프호프의 상담센터장이신 양정선 센터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 또 우리 정의진 상담사께서도 같이 힘을 보태서 이 귀중한 자료가 정말 잘 나왔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을 액기스를 잘 뽑아가지고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목해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기본적인 상식으로 목해의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아주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수고해주신 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을 기획하기 전에 작년 말 저희가 코로나로 힘들었지만 기독교 라이프호프 기독교 자살내박센터 상담실이 개원이 됐고 거기서 지금 많은 분들과 함께 상담과 여러가지 돌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나온 이 가이드북은 사실 상담이라고 하는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상담은 전문 상담이라기보다는 좀 목해적인 돌봄과 어떻게 같이 할지 이런 것들에게 실질적으로 현장 교회 지도자들이 필요한 부분을 좀 중심으로 담았습니다. 제가 순서를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은 좀 이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고 또 궁금한 것들을 함께 대표님과 나눈다면 이제 다음에 이어서 이 활용 가이드가 영상으로 업로드 될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공부하시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상담 준비와 진행 과정 이래서 저희가 사실 자살내방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분야가 있다기보다는 보통 고위험군 상담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자살내방을 위해서 동기 상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자살내방의 게이트키퍼, 지켜주는 사람이죠. 생명지킴이 저희는 생명보듬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서 좀 민감성을 가지고 좀 상담, 비슷한 대화, 질문 이런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청이죠. 그래서 이런 자살내방의 상담을 이 상담 준비하기 또 상담 진행하기 현장, 목회 현장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의 과정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자살에 대한 돌봄이라는 부분을 제가 좀 중심에 둔 이유는 사실 최근에 뿐만 아니라 우울증이나 또 경제적인 상황 또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자살이라는 것이 오히려 역기능적으로 어떤 하나의 문화가 돼버리는 아픈 현실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예방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오시는 분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어려웠던 게 사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스트레스인지 어떤 정신 질환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없습니다. 사실 목회 지도자들은 이 정도는 좀 알아야겠다 그래서 이 주요 심리적인 문제들 고난당한 또 관계 또 실제적인 예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울증, 조울증, 여러 가지 장애들 이런 것들을 좀 알기 쉽게 잘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 과마다 시중에서 편하게 구하실 수 있는 또 우리 읽을 수 있는 책들을 잘 소개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 목회 지도자나 또 교회 지도자 특히 신앙공동체뿐만 아니라 이런 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상담을 가이드할 수 있는 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특히 좀 교회가 이 자살내방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그래도 몇 가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사명으로 감당해야 될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회에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실제적으로 교육이나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뭔가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내에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시지만 이 교회에 오신 분들이 여기 기본적인 상식들을 가지고 있으면 주변에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수가 있어요. 지역사회나 아니면 가족 가운데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사실인데 이건 뭐냐면 지역의 생명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이런 자살여방 관련되신 단체들이 있습니다. 보통 가까운 곳에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가 상담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사회복지기관들도 당연히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니까 같이 연대가 되어서 이걸 하면 좋겠어요. 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은 마을 전체가 다 함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우유 배달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식문배달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걸 그렇게 전달했는데 수거가 안 되는 걸 보면 뭔가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그럼 이런 네트워크가 되어 있으면 도움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최근에도 저희들한테 보고가 된 게 소위 얘기하는 슈퍼 구멍가게에서 어떤 청년이 어두운 얼굴로 번개탄 상황 때 그때 신고를 하고 상담을 해주고 도움을 주면서 한 생명을 살렸다라는 사례를 저희들이 접한 적이 있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생명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면 서로 간에 연결이 되고 도움을 줄 수 있고 다각적인 접촉들이 이루어질 때에 마을이 또 살아날 수 있다는 것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할 일들이 참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그런 분들이 사실 교회 안에 있죠. 성도분들이 또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교회 지도자들은 실제로 신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우리 목사님들은 사실 우리 성도들은 지역 주민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 할 때 제가 설문조사를 여러 가지를 하니까 그 가운데 질문을 넣어보면 지난 1년 동안 죽음에 대한 충동 이런 걸 물어보면 작년들은 한 20%가 나옵니다. 다섯 명 중 한 명은 그런 문제가 있고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30% 이렇게 나오고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이런 정말 죽음이라는 것은 극단적인 거고 그 전 단계까지 합치면 30% 40% 정도는 항상 우리 가운데 적든 크든 심각하든 좀 덜하든지 간에 이런 정신적인 문제들을 같이 안고 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따가고 저희가 이 강의에도 나오겠지만 사실 자살 유가족분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들은 굉장히 고위험군이시고 또 사실 섣불리 주위에서 돕기에 참 어려워하십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성도분 중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대부분 교회를 떠나시는 현실이거든요. 저희가 그분들을 돌보고 또 그분들과 대화하고 미리 잘 함께 했다면 그분들이 신앙 안에서 회복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안타까움이 사실 현실적으로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자살 내방을 좀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지 대표님이 좀 소개해 주시면 좀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눈을 열면 보이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외부에 보다 사회보다 교회 안에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환자들이 많이 찾아오듯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죄인만 많이 오는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어가지고 뭔가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들 보시면 이 가이드북을 보고 이런 증상들이 있다는 걸 알면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목사님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제가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내지는 도움을 줘야 될 때 어디랑 연결해야 되는지 상식적으로만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전화 지역의 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찾아간다든가 아니면 정신과 의원을 찾아간다든가 이런 문제들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이드해 주실 수만 있어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유가족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살내방 하겠다는 그런 마음 하나로 갑자기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이 말 한마디씩 던지는 게 그 유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고 심지어는 죽음의 충동을 일으키는 일인가 이건 저희들이 이렇게 유가족들 만나보면 너무 많이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 정도만 좀 조심해 줘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소개되어 있는데 저희 크리스찬 유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이제 로뎀나무라고 전기 모임도 있고 이제 또 신앙공동체로 준비도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그분들을 사실 다 안타깝고 또 보급만에 회복하기는 다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물론 전문가가 할 일이 있고 또 목회자가 할 일이 있고 또 가족이 할 일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 책에서 좀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이런 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장례 문제를 어떻게 할지 때로는 경찰 조사, 사망 신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간단하게나마 좀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사실 요새는 당사자분들의 동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상담도 고위험군 상담들은 개인 정보 동의나 또 몇 가지의 요령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가 앞으로 이런 교육이나 또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라이프 오프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교제가 저희가 어떻게 사용돼야 될지 또 앞으로 이 활용 가이드 강의를 통해서 또 필요하신 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또 책을 통해서 또 우리 라이프 오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앞으로 사명 감당해야 될지 이런 좀 의미를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마다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그리고 보시면 이제 추천도서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쭉 아시면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목사님들도 목회를 하시는데 정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여기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자살내방 정신건강 상담 가이드 제가 4월 20일 날 저희가 이 영상이 공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실지 지필진 우리 상담센터장님께서 직접 또 설명을 하시는 강의도 업로드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움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좀 안타깝게 다 무료로 드렸으면 좋겠지만 사실 저희가 작업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료로는 좀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사무실로 전화해 주시면 최소한의 소정의 비용으로 드리고 우리 또 감사해 주신 분들에게는 이미 아마 발송이 됐습니다.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도 이제 좀 소개하면서 또 자살내방 뿐만 아니라 사실 목회자 스스로도 요새 좀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어떤 정신건강의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됐고 이걸 어떻게 보금적으로, 말씀적으로, 또 목회적으로 풀어가는지 이 책을 통해서 많이 도움이 되고 저희도 조금이나마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 오프닝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